택시가 와서 투어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안 가본 골목들을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힐링인데? 강으로 가는 듯합니다 물소타로 나 저 뒤에 물소 있어 저 물소 타는 거야? 지금 우동, 좀 더 좋아 상관없이 구매했는데요 계속 수업 자격증을 해놓은 걸로 심화, 주시의 그 주인공 부자도 보여주세요 부자 거리는 이 straighten 알아보는 중 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